전라남도는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한평군과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